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크리찬들이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상 이슈에 대해서 크리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주제별로 한번 이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출신의 공산주의자 그람씨라고 하는 사람의 기동전 대 진지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이슈를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그람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람씨는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사망했는데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 태어났어요. 4살 대단에 한여가 그를 떨어뜨려서 꼽추가 된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큰 얼굴이 그람씨가 되겠고요. 밑에는 무솔리네가 되겠죠. 대학 시절 추린닥에서 사회주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프로레타리아의 글을 쓰면서 왕성한 활동을 한 사회주제입니다. 1921년에 이탈리아 공산당이 창설되자 중앙위원으로 선출됐고 다음에 코민텔은 국제공산당 조직이 창설되자 모스크바의 파견 근무도 한 사람입니다. 1926년 11월 이탈리아 공산당 투옥 사건에 연루돼서 1928년 징역 20년 4개월 5일을 선고받은 공산주의자 사상범이었어요. 그람씨는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로 자체모순에 직면하다가 필연적으로 공산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막스의 이론을 부정했습니다. 막스는 누굽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발생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자본주의는 반드시 부패해서 망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람씨는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로 자체모순에 직면하다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왜요?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생기지만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람씨는 공산사회주의가 경제적 생산이론을 중시하고 정치와 문화예술을 경시하는 점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나 여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람씨는 정치와 문화예술을 경시하는 점도 비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이 앞에서 기동전이냐 진지전이냐 기동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탱크나 병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럼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전이라는 이론을 얘기한 것이죠. 진전은 뭡니까? 적진에다가 차모를 파고 그 안에 숨어서 나라지 동태를 살피고 교란작전을 피고 적진 후방을 교란해서 차츰차츰 이제 적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가장 셀 때는 기동전에서 밀어붙이지만 적의 힘이 셀 때는 우리가 정면전을 했다가는 우리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선전선동이나 어떤 이념투쟁이나 여러가지 문화투쟁이나 이런 예술투쟁 이런 걸 통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절한 그런 때를 기다리며 그런 문화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람씨는 막스 레닌의 폭력혁명적 투쟁보다 이데올로기적 여권 조성을 기반으로 은밀하게 이데올로기적 핵의 모델을 장악하는 점을 중시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천재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람씨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해서 시민사회의 대중적 동의를 획득하면 계급적 지배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입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산지국가를 건설했잖아요. 그러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 제국 짜르 황제 시절에 부패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노동자 국민들은 삶이 피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갔는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정작되어 왔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이런 프로레타 혁명 방식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문화예술 투쟁이죠. 특히 여성문제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영화 기타 등등 또는 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대중적 동의를 얻게 되면 그럼 계급적 지배도 가능하다. 우리도 이제 주의를 살펴보면 출판물도 여러가지 출판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 김일성 전집이라는 출판물이 출판됐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승만 전집이라든지 박정희 전집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나오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대한문계에 출판된다는 것을 보면 그런 작업들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영화나 예술분야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멋있는 남년배우가 나와서 남북문제를 다루고 하니까 야 멋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우리 체제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근에 어느 영화나 배급사가 6.25대 금성전투라고 하는 중공군이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군을 이겼던 그런 체제을 기념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중국 영화를 수입해서 그걸 방영하려고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취소한 경우가 있죠. 우리 지금 주위에는 그러한 그람씨의 진지전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아주 꾸준하게 오랫동안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해서 시민사회의 대중적 동의를 획득하면 계급적 지배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공산주의 혁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람씨의 기동전 대 진지전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화예술 이런 분화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를 그람찬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람찬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읽어야 될까? 또 시사 속에는 어떤 이면들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는 신문, 조선일보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두 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생활하면서 노동자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두 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제일교포간첩 100여 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택동주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재하 혁명조직 생활도 심연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 왔습니다.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교로 진출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에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 노재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불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 노재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CBS,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불게 물들였습니다. 고시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절을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불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 관객을 울립니다. 문화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불우정화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교육문화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꺼기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울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비판하게 되었는가 제가 들은 발언은 그는 소련이 망한 걸 보면서 아까 말했죠? 마크스, 레닌, 모팅통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 소련이나 중국을 동경하면서 그런 국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구무독재를 타도하고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것이 그의 꿈이다. 라고 청춘을 바치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공산혁명의 최고의 국가가 이렇게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붕괴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사상적 회의를 느끼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가 정치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국가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일으킨 공산주의 국가로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겠다고 하는 것에 그런지 깨닫게 됐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남은 인생을 기여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젊었을 때 그런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의 신앙인형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찬들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어리감 생각하는 그런 김문수 지사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 블리핑이었습니다.